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궁금한거 못참합니다 플래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렉 기타를 구입할 때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 중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부분입니다 바로 케이스 인데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일렉 기타를 구매할 때 서비스 소프트 케이스를 증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서비스로 제공되는 케이스만으로도 기타 함께 이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디자인이나 내구성을 생각해서 자신만의 케이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플레어스 가이드 에서는 비교적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버즈비 매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3개의 기타 케이스를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멋진 디자인과 견고한 내구성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정성 까지 그렇습니다 두루 갖춘 20만원대 기타 케이스 3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 자신의 기타를 위해 서비스 케이스는 잠시 접어서 장롱 속에 넣어두고 케이스에 기꺼이 비싼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시청자 분들이라면 이번 편을 꼭 시청하시고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비교해 볼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노 케이스에서 제작이 되는 M80 버티보 일렉트릭 기타 케이스 할인된 가격이 28만 9천원이에요 다음에 베이시너에서 제작이 되는 ACM이 EG 29만 8천원 리유니언 블루스에서 제작이 되는 RBC1 21만 8천원 이 말씀드리는 가격은 일부 할인 정책이 적용된 가격이구요 판매처와 판매 정책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은총 씨랑 제가 외관과 내구성 수납 공간 등 다양한 부분들을 비교해 보도록 할텐데 건우 씨를 마네킹 담아서 저희가 리뷰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의 M80 버티고 일렉트릭 기타 케이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모델이죠 디자인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노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금 건우 씨가 메고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맸을 때 이런 느낌이다 완벽한 디테일 한번 볼까요? 완전 뒤로? 네 완벽한 뒤로 맸면 이런 느낌이구요 살짝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볼까요? 네 이쪽면은 이런 느낌이죠 일단 버티고의 출시에 있어서 가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밑에 고무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기타의 무게가 다 다르시겠지만 기타를 이제 내려놓을 때 이렇게 뭐 이제 무거움으로 이제 툭 떨어트렸을 때 그렇죠 스트랩핀 부분이 그렇죠 스트랩핀 부분이 예전에 많이 부서졌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깨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버티고는 그런 이제 취약한 점을 보완해서 밑에 고무판을 제대로 됐죠 그래서 저게 그리고 칼라가 또 지금 중앙색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포인트도 되고 예쁜데 실제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신뢰를 주는 가방이고 실제로 저도 해외 투어 갈 때 모노 가방에다 실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도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팔등신 건우씨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모노 버티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 여러분들 되게 단단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이 되는 느낌을 아주 이 소재들이 되게 단단하게 압축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 위에서 무거운 게 눌러도 얘들이 지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컬러는 지금 보시기에 되게 시원한 네이비와 파란 어디 사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모노가 이제 새겨져 있는데 프린팅이죠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 일단 모노 버티고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그렇게 대단하게 많지 않아요 그냥 이게 여기 이제 넣을 수 있는 이게 끝이고 뭐 간단하게 뭐 뭐 악보나 제가 뭐 넣어 봤는데 악보로 일단 들어가고 그 외에 뭐 적당히 케이블 놓고 하면 좀 꽉 차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어 버티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체인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합체가 가능하죠 이게 합체를 위해서 이제 있는 것들인데 미니 그 모노미니 페달보드 사이즈 이제 합체하라고 이제 요 이제 고리들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고무 이게 이제 안전에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컬러감이 되게 이뻐요 그래서 모노의 상징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고 여기 또 보면 항공 마크가 또 있죠 고플레이 정말 비행기시로도 안전하다는 자기네들만의 자부심을 다 상징하는 마크입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네요 모노 어 M80 버티고를 보고 계신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스트랩 부분이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요런데 같은데 이제 똑같죠 이렇게 걸어가지고 조만한 조만한 조그만한 주머니 같은 거 달굴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 같고요 이제 모노 로고가 박힌 잠금장치 이거 하면 사실 이거 잘 안하시는데 이거 실제로 하면은 척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있어 주는 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뭐 근데 지금 뭐 어깨 이런 부분에 뭐 딱히 뭐 두텁게 스펀지가 들어간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 모노만의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정감 있게 어깨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컬러감 좋죠 네 일단 저기 버티고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죠 네 모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기타 넥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주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제 이 깁슨처럼 후퇴각이 있는 그렇죠 어 헤드를 가지고 있는 기타들은 케이스에 소프트 케이스에 넣고 넘어가면 목이 부러지죠 그 뭐 그냥 평생 자신한테 귀속되는 나만 팔숨 놔키가 이제 물론 모노도 기타를 넣고 던진다고 해서 100% 프로텍팅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기타를 보호를 해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디테일인데 기타에 튜너가 닿는 부분이죠 줄이 이제 뾰족뾰족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같으면 더 쉽게 가겠죠 네 여기를 일단 감싸줘서 이 기타 헤드 부분 쪽에 줄을 좀 기타 전체적으로 상하는 것을 막겠다는 그게 있죠 그리고 일단 모노가 이 안쪽에 이 폼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털이 송송송송송 나있죠 엄청 두껍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거가 이렇게 접합이 돼서 요 느낌이 굉장히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탄력이 없지도 않구요 네 그런 느낌이 있구요 그리고 뭐 딱히 뭐 볼 건 없겠지만 요런 수납 공간이 있죠 근데 이제 안에 디테일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피크 같은 것도 되겠고 뭐 연필 뭐 연필 요즘 연필 안 쓰는구나 뭐 펜이라던가 그리고 특히 그런거 좋겠죠 여러분들 뭐 기타 렌치 같은거 그렇죠 그런 악기를 조율할 수 있는 뭐 튜너라던가 이런것도 눈에 보이는데 딱 놓으면 좋으시겠죠 여기 막 이렇게 이렇게 찾아주면 힘드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디테일에 신경쓴 것 같구요 모노의 가장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가장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버티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 보시는 브랜드는 음 베이시너 라는 브랜드구요 ACM-E-EZ 일렉트릭 약자죠 어 기타백인데요 오늘 다루는 3개 중에서 제일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어 일렉기타 가방 느낌이라기보다는 어 패셔너블한 백팩을 보고 있는 느낌도 좀 들고 일단 수납공간이 굉장히 그 또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많이 보이구요 네 그리고 일단 컬러감이 되게 좀 따뜻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완전 디테 한번 볼까요 완전 디테 이런 느낌이고 지금 태그가 달려 있는데 판매용이기 때문에 저희 태그가 달려있고 태그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반대 방향으로 약간 그렇죠 가방이 되게 귀엽죠 이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 악기어깨를 잠시 떠났을 때 들어온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네 못 봤던 기타 가방인데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어 디자인도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을 만큼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가방이네요 일단 버티고 보다는 조금 아래로 치우쳐져 있어서 뭔가 뱉을 때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요런 부분들이 디자인적으로 되게 귀엽죠 이렇게 동그랗게 어 그리고 뭐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게 느낌도 되게 좋아요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뭐 여기는 뭐 이를테면은 뭐 피크 케이스라던가 뭐 뭐 뭐 적당한 크게 뭐 카포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연필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수납공간이 3단이 일단은 되게 저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은 뭐 이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이 저는 여기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확보를 했다는 게 여기에 이렇게 은근히 또 넣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뭐 여기에도 사실 다 넣고 보통 이제 이쪽에 다 넣는데 여기에도 지금 뭘 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케이블을 넣으면 딱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케이블이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해서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그 요 정도 사이즈 크기에 저는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넣어 놓은 게 있는데 뭐 그 안에 뭐 저기 슬라이드바도 있고 뭐도 있고 한 번에 넣어 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여기다 넣을 것 같은데 네 좋을 것 같고 와우 페달 넣고 다니고 있으니까 와우 페달 볼륨 페달이나 볼륨 페달이나 와우 페달을 놓는 용도로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보시면은 음 글쎄 약 완전 정사각형은 아닌데 거의 정사각형 조금 느낌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살짝 아쉬운 게 여기 악보가 들어갈까라는 좀 의문점은 들어요 지금 저희가 악보가 없어서 어 모르겠는데 원래 보통 악보 좀 아래위로 길잖아요 그렇죠 이게 간단히 왠지 들어갈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있어요 지금 뭐 요 앞에는 뭐 이쪽 앞쪽 주머니는 뭐 이렇게 뭐 자지구리 한 거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과연 악보가 들어갈 것인가 만약에 악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제 악보를 손으로 약간 들고 다녀 아니면 미니 악보를 근데 요즘 뭐 어떤 세상입니까 악보 저기 요즘 잘 안 보죠 보통 다 아이패드로 담죠 아이패드는 충분히 들어가겠다 뭐 그 정도고 음 글쎄요 일단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이 요게 또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살아있어요 이게 아주 여기 그리고 안쪽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여긴 되게 부드러워요 어 그래서 되게 이게 들 때 은근히 좀 이쪽 부분이 손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신경 많이 쓴 것 같고요 이 밑에 쪽에도 보면은 뭐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요런 컬러와 요런 디자인 느낌이 차측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이 가방을 보는데 왠지 인케이스가 생각이 나는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케이스에 뭔가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도 좀 많이 흡수한 것 같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딱히 어디가 튀지도 않고 뭐 이런 사실 이런 지금 지퍼 같은 경우는 뭔가 포인트가 좀 되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는데 좀 지퍼는 심심하죠 요거 하나 때문에 뭔가 이 가방의 아이덴티티가 조금 심플하면서 뭔가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인케이스적인 느낌이 좀 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어 앞서 다뤄본 모노의 깃백처럼 스트랩을 가운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클립이 채용이 되어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네요 일단은 지금 모노랑 좀 다른 거는 여기 위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키 신장이 얼만한가 뭐 어디쯤에 잡아야 내가 좀 더 편한가 요런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좀 여기 좀 얇죠 아무래도 음 고런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형님 이쪽으로 잠깐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우리 그 안전벨트 네 소재로 된 요런 디테일 같은 것들 요게 좀 좋은 것 같은데 메니까 보이진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브랜드의 로고 로고 요런 느낌이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하고 했지만 인케이스에 뭔가 그런 그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쿠션감이 모노보다는 좀 두터워요 음 그렇습니다 어깨에 무리가 덜 가겠네요 네네 일단은 좀 있다가 또 건우씨한테 착용감이 뭐가 좋았는지 따로 뭐 물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네 한번 안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일단은 넓게 열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안에 열어보면요 어 요렇게 응 그렇죠 이건 또 모노의 그런 방식을 가져가지만 그렇죠 지금 이게 좀 다른게 있어요 모노 같은 경우는 되게 하드웨어가 단단한 친구를 넣어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몰랑몰랑하게 일단 제가 좀 놓고 할게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위치를 조절하는거죠 내 기타에 바디와 넥 접합부가 어딘가 그 지점을 맞춰서 이제 악기마다 좀 다를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점을 두고 두는거죠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넥이 뒤로 꺾이는 각을 그렇죠 이렇게 잘 해놨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된거는 사실은 뭐 어차피 상관 없는데 이렇게 좀 뒤로 꺾이는 각을 좀 잡아주시면 잡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악기가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제 모노랑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가 다르고 여기 이제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이 보면 무서운데 이제 구멍 송송송송 난 그리고 스펀지 두께감도 좀 어느정도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는게 일단은 지금 이 기타의 지금 오픈 방식이 풀 개방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드 케이스를 열듯이 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밑부분에 이 이제 모노에 고무판이 있었다면 여기는 이렇게 보강제가 돼 있어서 지금 두께가 지금 이만하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스트랩 핀이 꽂힌 요 자리를 딱 이렇게 나눠 놨어요 아마 이게 너무 일자면 또 거기에 대한 충격이 또 갈 수 있으니까 어느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 바디를 나머지 쉐입을 잡아 주겠다는 의지가 지금 돋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를 떼면은 좀 더 큰 기타를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근데 일단은 예를 들어 넣는데 너무 악기가 꽉 맞다고 하면 그럼 이걸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 이제 얘네들도 지금 여기를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악기 스트랩 핀이 다친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타 넣으시고 기타 넥을 이걸로 잡아주면은 도망가지 않고 아주 잘 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베이시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요 부분도 기타 줄 있는 부분이 아주 마감이 잘 됐습니다 베이시너의 특징적인 부분인 뒷보습 한번 볼게요 뒷부분이 보시면 좀 다르죠 그래서 뭐가 다르냐 여기 지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열어보시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 떼셔가지고 이거 언제 좋겠어요 화물에 실을 때죠 그죠 비행기에 실거나 차에 실을 때 이거 뭐 이렇게 덜렁덜렁 되면 그러니까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넣으셔서 참 이거 안전벨트 같은 저는 이게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깔끔하게 좀 할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작은 디테일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수화물 찰 때는 이렇게 어쨌든 차에서 이제 꺼내서 내릴 때도 장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이드 손잡이를 가지고 들고 다닐 때도 그렇죠 이게 덜렁덜렁 거리지 않죠 그리고 또 여기에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뭘까요 이게 비 마개인가 봐요 그렇죠 비가 오면은 혹시나 비에 젖지 말라고 이렇게 방수 그러니까 씌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가방이 좀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가방 하나로 내가 너네들한테 그 기타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뭐 얘를 안 넣고 다닌다면 여기도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대단한 건 올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와서 보시면은 하나씩 볼까요 제가 여기서부터 볼게요 지금 여기도 공간이 꽤 되죠 지금 이제 이렇게 넣어 놨는데 포켓 에어포켓을 넣어 놨는데 여기 지금 되게 잘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넣고 여기는 연필 같은 자꾸 연필이라 그러네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불펜이라든가 렌치 이런 거 넣어 줄 수 있겠죠 그럼 쏙 빼서 쏙 빼 쓸 수 있고 여기는 자지구리안 쪼가는 거 뭐 튜너 뭐 이런 거 좋겠네 여기 넣으면 찾기도 좋을 것 같고 어 이 가방 되게 마음에 이게 리뷰를 하면서 더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이게 가방이 가격이 좀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뭔가 가방계 저기 펜다 엠비에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깁슨 히스토릭 같은 거 여기도 지금 뭐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게 별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은근히 좋아요 진짜 이게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서 안 쓰면 안 쓰는 건데 있으면은 그 되겠어요 그리고 한 번씩 이런 데서 그 잃어버렸던 천 원짜리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그런 쏠쏠함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나오면 반성하시고요 여튼 여기 볼게요 에어포켓 참 좋아하네 자 요 부분들이 좀 사실 요즘에 많이 채택 됐고 이제는 뭐 그렇게 흔한 뭐 되게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여기 이제 기타 케이블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동그란 모양이 나오죠 사실 이거 뭐 예전부터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저도 근데 딱히 이걸 쓰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 보니까 기타 케이블을 가방에 넣을 때 그냥 막 놓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만 잡아 놓지 굳이 이렇게 해서 네 걸고 이렇게 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없는 거 보다는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럼요 뭐 더 깔끔한 걸 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시는 분들도 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안전벨트 소재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진짜 큰 수납에 힘이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뭐 마지막 활용 공간이죠 여기는 뭐 딱히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지갑이나 넣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여긴 딱 형님 말씀하신 대로 딱 지갑이에요 아니면 뭐 굳이 여기에 넣고 있을 리는 없지만 여권 뭐 그 정도의 뭐겠네요 뭐 저기 뭐 아니면은 핸드폰 뭐 그렇겠네요 그 정도입니다 네 모노랑 같이 가장 많은 일을 끌고 있는 리유니온 블루스의 일렉케이스 RBC1 모델입니다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다뤄보는 세 가지 디자인 중에 가장 그냥 기타 가방 같은 네 네 어 가장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저 옆에 이제 파란색으로 줄들이 이렇게 가 있는데 요런 것들이 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완전 디테일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일단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이것도 맸을 때 물론 끈 길이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기본으로 했을 때 또 기타가 좀 높게 올라가죠 네 머리가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는데 일단은 지금 그 패턴 같은 게 살짝 그 좀 틱 뭐라 해야 돼요 이거 옷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렇죠 섬유 패턴이죠 저희가 뭐 옷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런 패턴이 있고요 일단은 저기 어 그 이 브랜드 로고가 네 그 뭐 소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알루미늄인지 금속 소재로 금속 소재로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장 기타 가방 같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나 판매용이기 때문에 위에 어 종이가 이렇게 리우니언 블루스 관련 설명되어 있는 종이가 덧대어져 있는데 저 부분은 제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요것도 건우씨랑 잘 어울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우씨랑은 두번째 다뤄봤던 베이시너 저도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우니언 블루스 RBC1을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들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뭐 크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겉모습에서 보는 이제 수납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고 지금 여기에 지금 그리고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좀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넣어도 뭐 케이블이나 아이패드 악보정도 넣고 두꺼운 뭔가 예를 들면 여러분 페달을 넣으신다던가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실 것 같고 아니면 뭐 넣으면 넣겠는데 좀 이렇게 불룩하게 좀 모양도 안 잡히게 좀 그렇게 되잖아요 여유 있는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메탈 소재로 된 이 브랜드 로고가 보이고 일단 지퍼가 되게 좀 멋져요 지퍼 손잡이가 되게 좀 멋지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뭐 여기 요런 그 포인트 같은 거죠 이렇게 옆쪽으로도 수납이 가능하게는 설계가 되어 있네요 네 네 있는데 결국 한 공간이고 여기 자체가 너무 좁아서 여기에도 뭐 되게 그러니까 얇은 것만 넣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손잡이 부분은 어떤가요 손잡이는 뭐 그 좀 딱딱해요 근데 그립감이 되게 좋긴 해요 그립감이 좋은데 음 글쎄요 그러니까 이쪽 안에 닿는 이 부분이 좀 손이 좀 쓸릴 수 있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되게 안정적인 뭔가 굉장히 손을 잡았을 때 느낌이 좋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뭐 우회소리로 잡고 던질 때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뭔가 아까 그 우리 그 차량 요즘엔 잘 없지만 사이드 브레이크 잡는 듯한 음 그런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리유니언 블루스의 제품을 보고 있는데 요거는 가운데에 스트랩과 스트랩을 연결해서 더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 음 그런 클립이 채용되어 있지 않네요 일단은 뭐 지금 계속 나오는 이 브랜드 로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제 블루 이 지금 이 가방의 특징은 이 이 이 천의 이 소재 패턴이랑 이 블루 칼라의 좀 이제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정도고 사실 이게 책가방 그 느낌이죠 음 지금 쿠션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화끈한 가방 스포츠 브랜드 가방 멜 때 그 정도의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뭐 아지다스 라던가 뭐 뭐 그런 브랜드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 책가방용 그런 느낌이 있고 사실 뭐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기타 그 기본 그 적인 거에만 충실한 느낌이 있고 디자인적으로는 뭐 딱히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네 열어볼게요 지금 일단은 이 여기는 이 진짜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디테일이 굉장히 잡아보시면 놀래요 되게 단단하고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다 이게 잡아볼 때 이게 바로 느껴집니다 여튼 요것도 지금 모노랑 좀 다르게 100% 오픈 방식이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퍼가 여기까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개방감은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잠수소 다치는군요 다쳐요 어 일단은 이 가방 같은 경우도 그 아까 지금 비슷한 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기타 크게 따라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제 주고 있고 또 역시나 그 브릿지 부분과 기타 줄이 닿는 부분은 이제 상하지 않기 위해서 네 지금 안쪽에 이게 지금 여러분 이 가방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보시는 거나 이거 보셨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지금 이때까지 리뷰했던 가방 중에 제일 단단해요 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기타 가방으로서 가장 온초적인 데만 충실했어요 이게 제일 단단해요 아마 이 셋 중에 아마 이 기타를 들고 다닐 때 가장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여기 안에 든 기타만 유일하게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곡선을 가진 넥 모양대로 이렇게 잘 파인 넥 저기 락이 이제 있죠 여기는 근데 이게 떠져서 뭐 이렇게 고정되는 느낌은 아니구요 뭐 이걸로 그냥 잡는 정도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데 정말 단단해요 정말 단단해요 정말 단단하고 이거 실제로 가방 딱 잡아보시면 좀 놀라실거에요 이거 약간 소프트 케이스 같은 느낌 포마드 케이스 네 들죠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네네 그렇죠 동일한 방법 어 그리고 이런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다른 애들과 다르게 그래 너네들은 뭐 디자인 뭐 수납 이런거 신경쓰는데 우리는 그냥 튼튼하게 만들거야 죄송합니다 비서고인데 하여튼 정말 튼튼하게 만들거야 어 이거 뭐 나가겠어요 이거 진짜 그쵸 이거 뭐 망치로 때려서 하지 않으세요 이 지퍼부터 해서 안 이 가방 고장이 나지가 않을거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쓰다보면 어디가 고장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나는 튼튼합니다 라고 그렇고 네 요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이죠 이 소재가 이제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건데 베이시너랑 좀 동일한 소재 이게 이제 뭐 땀나거나 이런거 그렇죠 이제 다 통풍 좋게 네 하는건데 지금 베이시너보다 훨씬 더 좋은 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진짜로 가방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하는거 같아요 안전과 뭐 지금 아까 보면은 이게 근데 이제 단점이 이게 수납이 이게 굉장히 좁죠 텐션감도 없어서 사실 이정도 넣으면 끝일거 같아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를 대단하게 넣을 순 없어요 여기 지금 근데 근데 그래도 그러면은 대단하게 뭘 넣을 수 있냐 이렇게 봤더니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블 고정 여기 뭐 지퍼도 있고 뭘 대단하게 해 놨는데 뭘 대단하게 해 놨지만 뭘 많이 넣을 수가 없어 사실 지금 이거 이렇게 열린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지금 닫히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게 가방이 너무 단단해서 여기도 지금 두께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올 수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그냥 적당적당하게 넣으실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아이패드나 케이블 뭐 그냥 고정도 류는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 그리고 여기에 아이패드는 온다고 해서 아이패드 안 부서질 것 같아요 충격 받아도 그 정도로 지금 이것도 두께감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안정감이 굉장히 있고요 이 가방은 약간 차로 치면 볼보여 이거 지금 봐봐 이거 잘 벌어지지도 않아 아 제 손바닥 딱 네 들어가는 건데 여기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핸드폰 지갑 정도인데 그렇죠 만약 여기 꽉 차 있다면 지갑 넣을 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가방은 수납용 수납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퀄리티가 있진 않다고 보지만 지금 경고하니까 아 가장 경고에요 가장 경고하고 엄청나요 이거 지금 우쇠소리로 기타 자꾸 이렇게 던져도 정말 끄떡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던지진 마십시오 네네네 하여튼 심플한 거 좋아하시고 안전한 거 좋아하시고 아까 제가 봤죠 그 그립 여기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는데 이 그립 말도 안 돼요 정말 단단합니다 손이 약간 아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견고합니다 견고합니다 여기도 지금 날렸네 가방은 가방을 던지고 있네 그렇네요 던지지 마십시오 네 다 보셨는데요 만약에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셋 중에 하나를 구매한다 은총씨 어떤 거를 구매를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오늘 약간 감성적으로 왔던 걸로 기준으로 할게요 네 저는 배신어로 하겠습니다 배신어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최근 이 가방 트렌드에서 좀 보기 힘든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모노는 사실 뭐 여러분 길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다모노죠 다모노죠 그게 모노가 주는 이 연주자들한테 주는 신뢰죠 네 여기에 넣으면 악기가 상하지 않는다 라는 거에 대한 신뢰고 안정성에 대한 이미 확신인데 그래서 모노가 사실 지금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신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그것까지 잡으면서 좀 다른 감성적인 것까지 잡아내고 있지 않나 사실 뭐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냥 가방 하나 또 사야지 했으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모노 샀을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버티고 샀을 거고 이랬을 건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그 악기 친화적이면서 그러니까 유저들을 위한 그렇죠 여러 가지 좀 그런 배려적인 부분도 보이고 근데 여기서 오늘 새로운 또 이제 저한테 뉴비 같은 느낌인데 정말 디자인적인 거 아무것도 없고 했지만 훨씬 더 한 8만원 저렴한 가격에 안정성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뭐 네 가방에 사실 기타 가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비행기에 싣고 내려야 되는 용도로 악기만 넣어도 되면은 저는 리유니언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모노 정말 위력적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라디언이 어느새부터인가 이제 쇠퇴기를 겪게 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모노의 출시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홍대 기타리스트들 다 잡아다가 돌을 이렇게 탁 던지면 맞는 사람은 김씨 아니면 모노 기타 케이스를 갖고 라고 할 정도로 길거리에 모노 케이스들이 정말 많은데 무게성이라고 하기에는 케이스가 너무 멋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펙트 케이스도 모노를 쓰고 있고 기타 가방도 이전에 모노를 썼기 때문에 모노에 가장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배신어 는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가방에 30만원 20만원 30만원을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나요 하지만 기타 가방 하드 케이스만 들고 다니실 게 아니라면 조금은 더 이동이 편하고 가볍게 악기를 안전하게 또 보호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니까 오늘 컨텐츠를 보시고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직접 한번 또 비교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요것만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번에 남미투어 갔다 올 때 더블백을 가져갔어요 근데 거기 정말 이 외국 항공사는 정말 그 대한항공과 이런 거 비해서 정말 안전하지 않거나 느낀 게 진짜 한국 항공사들도 던져요 네 어쨌든 간에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남미 도착하자마자 가방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찢어져 있더라고요 팍 찢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동료도 모노 가방인데 걔 것도 찢어져 있었어요 뭔가가 안에서 뭔가 뾰족한 거에 걸렸거나 똑같이니까 칼로 찢은 느낌이 아니라 걸려서 팍 뜯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와 비행기 안에서 이 정도로 이 모노가 이 경고한 게 찢어질 정도면 악기가 어떻게 됐지 멀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세게 한 방 날려주시고 마무리를 짓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차이배우것의 약속을 드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참습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